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조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로세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또 반면에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러면 여기서 이전일은 뭘 말할까요? 과거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전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추레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추레굽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홍해의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홍해의 사건을 말해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서 홍해의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할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예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태양란에 빠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추레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이대한 사건이 뭘까요? 역사적으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은 바로 추레굽의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추레굽의 사건이고 홍해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홍해의 사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된 생활을 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 홍해의 사건, 추레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용서받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스 8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렬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스 10장 1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요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렬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극렬히 돌아오면 떠났던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극렬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극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이죠. 다 같이요.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0편 103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동의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요. 어떻게 옮기셨다고 말하죠. 동의 소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소는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용서한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38장 17절과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기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지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디로 던지신다고요? 등 뒤로 던지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등은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목이 길어도 여러분 등을 볼 수 있나요? 또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는요. 다시 꼬집어낼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는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만을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죄를 온전히 사함받은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한 번도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을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엄청난 전능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심보다 더 큰 최고의 전능하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죄를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잊어야지 잊어야지 그런데 잊으려고 하면 더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용서했어 여보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만구석에는 남아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또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만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하심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용서할 때 보게 되면 경중이 있어요. 이거는 용서가 되고 이건 안 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돼. 이건 돼. 내가 이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미쓴이 만나는 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자금 숨기는 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죄를 사해해 주고 용서한다고 할 때도요. 정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서는요. 횟수가 있어요. 나 이번만이야. 나 이번만 용서해 줄게. 우리 인간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횟수는 딱 세 번. 삼세 번. 세 번 더 많아요. 단칼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지한이에요. 일음번에 일곱번은 무지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하심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무지한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회개한 것을 또 반복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은요. 지난 날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과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에서 한 번의 실수와 넘어짐도 없었던 분이 계세요? 우리 중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이세계도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죄와 가는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어요. 생명을 구해줬던 사우랑에 의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다라고 쿠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예, 다이시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마음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온통함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신무이란 인간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다이시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이시는 이렇게 말하죠. 3회의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이시는요. 신무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저주의 상황 내가 신하가 저 신하가 나에게 돈을 던지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이 상황 아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피난을 떠나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온통함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온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 온통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참 불평과 원망, 아픔과 상처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온통함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온통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온통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던 다이슨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된다이다. 욕기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난 날의 고난과 환란의 날들을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과 상처의 감정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 과거의 내가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감정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예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예굽에서 추려굽을 했다는 것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예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된 사건은요. 정말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진히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진히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새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행하실 그 새로운 일 그 일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잊고 살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구원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내 일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과거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재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에 귀를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미래지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마귀는요 언제나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참소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고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면서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과거의 매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죠. 그리고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사탄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의 매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떼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다시 시작해보자. 네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실패해서도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나온 과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후에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미래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후에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떡하면 자신이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가 좋고 과거가 아름다워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오늘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거울이 될 수는 있지만 과거가 오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과거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묶여있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과거에 아픔, 상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과거의 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신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